오늘의 여덟 번째 소식 7위입니다. 또 다른 정치권 소식인데요. 다음 주에도 국회 인사청문회가 계속되는데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그 비판은 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입니다. 지금 이 정도 물의를 일으켰으면 저는 사실은 뭐랄까요 이 상황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갈등이 불거져 있고 양극화된 사회에서 지도층으로서 조금 더 과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퇴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배치 떼고 조사받았어요 경찰한테. 저 발언이 좀 귀에 들어오는군요. 나는 배치 떼고 조사받았다. 교수님 이 윤희숙 전 의원 발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의원직이라고 하는, 배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배치까지 내려놓고 자기가 당당하게 수사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애들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자진 사퇴에 대해서 스스로 용단하라고 압박하는 카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 말은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청문회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유탄을 맞고 있는 건 윤석열 당선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지무신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그다음 문제가 인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도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들이 없어요. 해명을 하면 할수록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왜 윤석열 당선인은 저런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사청문회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의문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갔는데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인수위의 검증, 인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런 분들이 꽤 많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것이 접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인수위 차원에서. 그래서 윤의숙 전 의원이 총대를 메고 당당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과 관련해서는 자진 사태를 용단해라라고 하는 저는 압력을 제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제가 세보니까 50차례 정도 해명을 했는데 이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자진 사태 요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국민 여론도 여론인데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 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에 계속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가장 낙마가 유력한 1위 후보자로 꼽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김인철 후보자 의혹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풀브라이트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학생 관련해. 장학금 문제 같은 것들 같이 불거졌기 때문에 특히 두 후보자에게 또 많은 비판이라든지 또 이 정도는 여권 내부에서도 정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지러울 정도로 검수 안박 국면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굉장히 어지러울 정도로 여러 후보자들의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또 불거진 몇 가지 문제들을 보면 박복윤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 침일적인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김현숙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휴가를 영의를 줬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야구팀으로 치면 하위 타선까지도 강한 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인수위라든지 이쪽에서 스스로 청문회까지 갈 것 없이 몇 명은 스스로 먼저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의 정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마저 늦어지면서 이 세정부 내각 구성이 총체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정부 출범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넘어야 할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